모바일 아닙니다 컴퓨터 스팀이구요 모바일로도 있어요 아 러시아 퍼지는거 봐 저거 봐 이거야 아 약에 대한 내성 하나 더 올려줘야되나? 어 걔 안팔리네 약에 대한 내성 하나 더 팔려야 되는건 아 미치인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스타트 했거든요 연구 아 모바일이 재밌어요 PC가 재밌어요 모바일은 한글이고 PC는 영어니까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스팀판 하시는것도 괜찮구요 왜냐면 그래픽이나 뭐 이렇게 약간 오밀조밀한게 더 좀 사실화되고 좀 이뻐져서 훨씬 더 이쁘고 그 스팀이 저 뭐야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간 밋밋한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밋밋해요 오른부분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쪽 안 퍼진다고 그게 이것 때문에 약물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변규는 박테리아인데 아까전에 뭘 찍으면 지울때마다 3식 생긴다 그랬었는데 뭘 찍어야되는거야 특성을 뭘 특성을 뭐 찍어야되는지를 아르켜주지 않고 사라졌네 자 우선 아 우선 놔둘게요 어차피 증상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전염성 전염성 아프리카하고 중앙아프리카가 좀 덜 퍼지는거 같긴 한데 옆에서 어차피 감염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지나가기 뻔하니까 아 자 이제 아프리카 하나 남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까 가축 2개 찍었는데도 안 퍼지는데 열을 하나 더 찍어볼게요 더워서 그런거 같은데 이러면 안되는게 전세계의 그것들 아 개됐네 기다려봐 이거 죽이면 안돼 퍼지고 있잖아 지금 200명씩 올라아 짜증나게 아 아 이 침 죽여야되는데 아 으아악 아 포인트 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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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많이 죽어야되는데 막 죽어야되는데 영국말고 중국에서 시작하라고 왜 아 관이 열리네요 중국에서예요 중국에서 개헥 개헥칠리 소스맛 개에에에에에에에의에에 누클리어 그 특성이 어딨어? 그 특성이 없는데? 잠겨있어? 크로모노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개같은거 가자아 충분히 그만 팔아먹을께요 님들이 원하는 짱개에서 하겠습니다 큰중이 화이팅! 들어오신 분들 우측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컴퓨터 구매하실 땐 컴프렌즈 컴프렌즈에서 개보고 PC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물? 물? 비행기 물? 물 몇대 팔렸냐구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걸 물어보는거는 참 니깝한 니깝이야 에이 니깝아 에이 니깝아 항구로 섬나라부터 퍼뜨려야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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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 하우가 하드는 제가 봤을때 어느정도 퍼졌다 그니까 이게 못퍼뜨리기에 이렇게 잡아놓는게 가장 중요하고 못퍼뜨리기에 계속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니형 지니형 이봐 근중이 아아 게리모드 게리모드는 할예정없는데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다른게임하고 있는데 다른게임얘기하면 어떡해요 예의가 없어 개같은거 아 아 머리 개아프네 어떻게 옮겨야될까 쓰읍 벵기를 이용해서 옮길까 아냐 섬나라들이 아직 감염이 다 안됐어 자 짱짱게 지금 천만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감염자 아 억씩 늘어나고 있어요 억 왜 얘 왜이래 갑자기 어색하게 얘 갑자기 어색하게 왜 갑자기 이게 이게 왜 왜 아 아 출생신고 아 출생신고 안할거 까지 못구해요? 아 그래 열애내성 잠만 열내성 올리고 여기저기다 좀 퍼트려놓고 그리 밑쌈 20 20 2 택 하나도 jaw bear 아니 왜? 중국 안좋네 중국 안좋아 아.. 극혐이네 와 개빨러 하아.. 트윈의 동 올렸는데? 슬슬 죽일까? 중근아 니가 생각했을 때 어때? 요렇게 요렇게 타고 갈까? 요렇게? 요렇게? 자 자 중근이의 힘을 봐 중근이의 그 염원을 담아서 저거 맨날 하고싶었는데 못했던거야 그 염원을 담아서 좋아요 좋아 좋아 죽이면서 아..왜 이렇게 빨라 이 미친 아..이 미친 아 뭐죠 이게? 갑자기 토탈 오리겐 뭐.. 아아.. 아아.. 총체적 심부정증 지 혼자 올라갔어요 자 이거 자 이거 아..이거 한번만 막으면 되는데 슬로우큐어 슬로우큐어라면서 이씨고 올라가 이 팍C 자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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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되는데 잠시 개같은 게임 자 질겜 유저하고 싶은데 이거는 질겜 유저 못하겠다 다른거를 살아있네 붉은기 거북이 살아있네 붉은기 거북이 붉은기 귀부기 다른거는 다 깨봤는데요 하드모드로 안깨봐서 그렇지 누가 말했었는데 바이러스가 제일 재밌다고 바이오웨폰이 좀비에요? 아니야 네크로바이러스 이게 좀비야 어 뭐야 어? 어 뭐에요? 어? 얼리 엑세스 엑세스 어... 출시일 3월 7일 음... 뭐지? 이게 뭔 소리야? 돈 내라는거 아닌거 같은데 바이러스로 한번 해보죠 바이러스는 좀 그나마 나을거 같은데 그치? 배로 퍼지게 해주고 사막에서 활동 잘 할 수 있게 하아... 하아... 가자! 이건 깨겠지 영국에서 할게요 영국에서 할깨요 아아 지 혼자 막 그거 되는거였지 지 혼자 변이가 되는거였지 아 목숨제한 두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아 약부터 국내 안에서부터 아 인크래시드 레인폴 인 휴미드 카운트리스 뭐야 뭔데 글로벌 워밍 아 전세계적으로 따뜻해진다는건가 뭐 비가 안내린다는건가 음 아 습한 지역의 강수량 증가한다고 그럼 모기가 많아지겠네 좋아서 그럼 모기를 찍어주자 벌써 그렇게 하지마 야 이거 하나 뺄때마다 삼식 따로 어떻게 야 어떡하냐 아 뭔가 잘못됐다 과연 놔둬야되겠다 과연 놔둬야되겠다 저거 왜이렇게 초보냐구요 너 브루탈로 한거 유튜브에다 올려서 깬거 저한테 보여주시고 멘트친것까지 전부 확인 가능하면 캠으로 니 얼굴 찍으면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시면 제가 보고서 공략 고대로 해서 고대로 해서 제가 깨면 님 인정하고 님한테 천만원 줄게요 대신 니 유튜브 저작권과 너의 그 이름과 니 인생은 나에게 귀속되는거야 오케이 존소 존소은 안돼 어차피 이 뭐야 런던이 항구가 두개니까 항이 두개인 거를 노리자 어차피 모든 지역은 다 항구로 이어져 있으니까 항구가 없는 곳은 없잖아 어 비행기가 없는 곳이네 어 천만원짜리 그거 있지 그 부루마블 그거 만원짜리 천장 있으니까 그거 줄게 내가 많이 꼽쳐놨어 어렸을때 여기도 그래 공항 하나에 항구 두갠들 세공 쌈바 할때 중근이 뽕 흔 들은 대걸인데 미친 삼바할 때 중근이 뽕 Franco 흔드는 뗌거린데 미친 네 춤추고 하이 춘들 춘들 추들 태블릿 흐흫 중둘중둘 아orr... 저희 나라에서 벌써 약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야 저 비행기 날아가서 퍼트릴 때가 진짜 제일 멋있는것 같아 아 어차피 지가 알아서 잘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을 통해서 감염시키는 것만 아 레벨 상향 조정 됐거든요 아 그래 중군이 봉환 열심히 미친 듯이 달리란 말이야 봉환 화이팅 제발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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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와 아시아는 잠깐만 내가 가겠는데 내가 병났는데 지금 잠시만요 열에도 강력하게 열을 안찍었나? 하나 찍어주고 좋아요 지가 알아서 지금 계속 변형하고 있어요 충분히 뽕을 좋습니다 잘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 좋아요 좀 있으면은 진화하겠는데 저거 한 번에 아 미쳤어 뭐가 진화된거지 아 뇌 등심 등심아 일해라 등심아 일해라 정신병을 가서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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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큐어 속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피부로도 전염돼 이제 아주 좋아 좋습니다 이거 깨겠는데 바이러스는 쉽네 야 너무 빨리 죽는거 아이가 와 전염속도 왜이렇게 빨라 우와 전염속도 개빨라 야 뽕알 짱이네 야 뽕알 오졌다 야 뽕알 해냈다 야 뽕알이 해냈다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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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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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났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뒤져요 이제 자 여기 빨간색이 감염자구요 새카만색이 죽은 수에요 지금 전세계구요 전세계 인원수 감염자 수가 58억 3440만 1183명 이구요 지금 이걸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9억 7천 6백만 7천 3백 5시 3만 5천 3백 10 이거든요 자 한번에 없어지는거 보여드릴게요 자 빠이 빠이 짜이지 예 보이네요 1억씩 뒤지는거 야 이거지 헉 캬아아아아아 us 중뽕에 취한다 이런거 다 Took 어저 좋아아아 캐프터 더 빨리 죽겠지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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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모두 전멸시켰다. 준근이 뽕알 준근이 뽕알이 짱이네 제가 봤을때 제 방송 제 방에서는 준근이가 그 하나의 어떤 핵 핵과 같은 그런 비슷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약간 뭐라그럴까 잘하는거 같은데 약간 잘하는거 같지않아 약간 애매한 그걸 보고 준근이 개중근 개중근막 이건 뭐지? 펑구스 아아아 저거구나 그거 곰팡 흠 중근중근해 하하 오늘 방송 중근이네 하하 기생충 하자고 이거 오케이 기생충 해보죠 어 온락됐다 뭐 뭐가 온락됐을까 네이티브 바이옴 이게 뭐에요 인피니티스 뭔지 모르지만 제일 끝에 열린거니까 좋은거겠지 아 좋습니다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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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꼭털 눈꼭털 아 약에 대한 면역 이건 뭐죠 파라사이트 비컴 턴 턴 턴 턴 막힌 뭔지 모르겠네 하하 half 하하 여러분 우츠가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잘 안 들켜? 그랬구나 하긴 기생충이니까 바이러스인줄 알고 막 찾아보고 있는데 기생충이 감기걸리게 한다고 하면 처음 들어봤을거 아냐 어 그래요 사우디에서 감염하면은 참고할께요 기생충근 처음 모신 분들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야 꼭지털 좋다 잘 자라는데 벌써 감기테크 지 혼자 탔는데 흠흠흠흠흠흠흠 중근이가 놀리는 맛이있어 그죠? 늙은이와 중근이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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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 아 기생충 엄청 빨리 전염드네요 근데 쩌는데 추운 지방에도 좀 퍼뜨려 오 추운 지방에 안 퍼뜨렸는데 지가 알아서 퍼짐잼 이거 찍어주고 아까 저거 안찍은거 같은데 그치 겨울로 왔고 또 하나 찍어주고 아 제 방송은 전부 유튜브로 다 녹화 녹화해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보고라고 치면 제 페이지 나오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퍼지는 속도 마 미쳐서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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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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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어 됐어 이거지 이거지 쩔어 마다가스카 같은 데가 살고 싶다 얼마 따뜻할까 아 모로코 모로코가 여기 있구나 난 유럽인 줄 알았더니 모로코 여기였네 아프리카 있는데 모로코 대빵 크다 우리나라 한 3배 되네 한반도로 치면 4배 되네 좀 걸린건지 안걸린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거하고 뭐였더라 아 주머니 꼭지털 뭐 혼자 자기 혼자 막 자꾸 변이를 하니 꼭지털 아야 털이 변이하기 있기 없기 아아 이쪽으로 퍼졌어야 되는데 이게 몇이야 23 56 70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죽겠니 안 죽을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 아니고 스팀 게임입니다 아 퍼지긴 잘 퍼졌거든요 이쁘게 자 이쁘게 잘 퍼졌어요 이쁘게 잘 퍼졌는데 아 아 안죽네 지 혼자 계속 변이하도록 놔둬야되나 아 지 혼자 변이하도록 놔둬야되나 이걸 어째야되나 아 기생충이 제일 쉽다고 들었어 왜 안걸리나 아 워칭리스트 들어왔거든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속도 또 빨라질 것 같은데요 우선 우선 이건 성공했는데 죽일 수 있는 강력한 그걸 꺼낼 수가 없어 이거 뭐야 그레이트 프리덤 뮤텍 아 아 지 혼자 막 바뀌네 네 자 이거 조금씩 모아서 50까지 모아야되거든요 님들 네네 지금 총체적 장기부진 트리 탈라고 지금 이걸 가하고있는거 아 좋아요 중군 꼭지털 좋아요 꼭지섰거든요 지금 자 이거 이름이 토탈 오르간 토탈 오르간 토탈 오르간 59 아 토탈 오르간 59 있어야 되거든요 뭘 잘해 이씨팍씨 아까 기울을 너무너무 찍었다고?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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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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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정도만 더 있으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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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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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만 있으면 되는데 구 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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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 제발 정말 이거 빼면은 뭐 몇 드나? 어 리퓨.. 리퓬드면은 환불 아니에요? 이거 환불해주는거 아니에요? 리파우.. 리펀드 맞죠? 환불인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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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인트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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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 다뤄 또 expo 응 뭐야.. 이거 빼 아 낚였네 아 개 낚였네 자 하나더 자 하나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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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까전에 1 날린거 개할깝다 아이 미친 잠깐만 2 버텨보자 할 수 있을거야 할 수 있을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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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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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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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제발 에이 개같은거 에이 제모 당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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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일 버려 아니 근데 일 버렸어도 힘들었을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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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한번 해볼까? 진짜 멋있는거? 한다! 흠 흠 흠 흠 흠 흠 개뿌리 멋있다 이기야 약 하나 찍고 네 진짜 좀 쉽다 얜 잘 안걸리네 그치 안걸려요 꼬물꼬물대는게 멋있긴하다고? 팍씨 개뿌동생 개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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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일부러 빨리 했어요 속도 일부러 빨리 했어요 흠 제 방송에서는 특정 사이트 언급하시면 안돼요 물론 니들끼리 침묵도 금지입니다 누구누구님 이따가 같이 게임해요 이따 만나요 이런거 안됩니다